대한민국 음악의 중심, 쇼음악 중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한가운데에 찾아온 우리 반가운 분들 되게 많습니다 가을은 역시 컴백의 계절입니다 먼저 베스트 앨범으로 돌아온 9.5집 앨범이라고 하나요? 네 그렇습니다 9.5예요? 늙었구나 9.5집인데 지금까지 9집까지 하면서 곡을 다 넣었어요 57곡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지씨는 연기자로 변신하셨다고 또 오래간만에 가을계로 들어오셨는데 분위기가 달라지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기자로 돌아올 때까지 참여되셨어요 그렇죠?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본 얼굴이죠 미국에서 1년만에 다시 돌아오신 3집 앨범으로 돌아오신 임정희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가수죠? 네? 아닙니다 네 제가 3집 앨범을 또 이제 얼마 전에 발매를 했고요 또 박진영씨와 아웃캐스트와 함께 또 미국 진출 소식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요건 앨범하고 같이 너무 즐거운 것 같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5년만에 또 뭉친 우리 재호와 김재덕씨, 장수원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재호와 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고 우리 이승기씨 착한 가짐을 이은 우리 또 후속곡 준비하셨죠? 왜가니라는 곡입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은 얼굴들 새로운 음악들 가득한 쇼우박 중이십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어지는 무대 소개해드려죠 이분은요 또 요즘 미모와 가창력으로 남자들의 눈을 확 잡아 끄는 여자 솔로 가수 제이제이입니다 제목이 뭐였죠? 영언데 어떤 건데요? Love Actually 발음 좋네